이거 그냥 밀어도 되지 않을까? 득은 안오는데? 자, 득하자! 따 따 따 따 따 따 따 가보려! 멋있는데? 우리팀 멋있는데 이거? 아니 이런 퍼포먼스를? 이건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상대가 5인 우물다이브 하면 이길만 하겠다 그죠? 5인 우물다이브 하고 카사딘 펜타킬 먹고 템 따라잡으면 그제서야 반반임 놀라운 점은 놀라운 건 그제서야 반반이라는 거임 롤서운 이야기 아직까지 서렌투편 올라오지 않았다 16분 45초인데 아니 멘탈이 얼마나 좋은 거야 이 정도 실력격차가 그거 가능하다고? 한타 잘한 걸로? 멋있는데? 긍정적인데 우리팀? 나하고 말하자마자 뭐야 듣고 있나? 어 뭐야 이거 몰카야? 아 그지 몰카가 아니면 말이 안 됐어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게 동실력 그 제대로 된 게임이면 이런 게임이 나올 리가 없잖아 야 어쩐지 이상하더라 하트 딸기 아 천원 감사합니다 뭐 뭔일이여? 근데 다행히 아니었네 그죠? 야 게임이 병들었다 병들었어 마음이 아프구만 그 시절 내가 사랑했던 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큐잡은 지 2초만에 서로 바로 덕담 날려버리기 롤은 지금 안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임이 없어서 그래요 대체제 나온다? 어 진짜 위기다 아 히오스가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늦게 내지 근데 히오스 처음 나왔을 때는 너도나도 찍어먹어보긴 했어 근데 히오스를 안 하게 된 게 진짜 첫 판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패치되는지 모르겠는데 타격감이 진짜 개구려요 아니 모든 게임 중에 아니 이게 21세기 게임 타격감이라고? 말도 안 돼 그니까 내 스킬이 상대한테 맞춰도 맞은지 안 맞은지 그 구별이 안 가 타격감이 없어서 진짜 레전드임 야스오 잭스 한 판 해볼까? 이럴 때를 위해서 준비한 비밀병기 바로 AP 잭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그래도 재밌게 했었는데 진짜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부렸던 타격감만 아니었더라면 야 문드야 너 어떡하냐? 베인 나왔는데? 너 인생 망했는데 친구야? 베인 괜찮은? 괜찮을 리가 없잖아 야스오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? 2랩 찍고 해야 되나? 일단 Q를 맞지 말아봐 바로 맞았고요 야 이거 망했다 그냥 라인전 바로 망함 야 이거 고수인데 야스오 이걸 다 맞춰? 벌써 비상임 자 인정할 거 인정하고 2랩 먼저 줍시다 음 그래 그래 자 그 사이에 도란으로 폐국사 좀 할게 아니 바텀님 또 졌어? 또야 우리 바텀 또 더블킬 따였어? 전판이랑 왜 레퍼토리가 달라지질 않아 어? 어 맞아? 아 오케이 아 뭔가 아까운데? 허허허허 설마 누구 오나? 뭐야 이거 아니 야스오님 뭐 있는 줄 알았잖아 저거요? 아 야미 음 바로 고궁 올려주마 리딩 좀 걸어주고 아아 아아아 들규환 좋은데? 야스오 들규환 좋은데? 보소인데 이거? 들어오나? 아 아이버니 오네. 아. 뭐야 이거. 어 그래그래. 야소 노플이요. 아. 뭐세요? 이게 뭐야. 나사가 좀 반쯤 빠져있는데? 와 속보. 문도가 좀 리드하는 중. 아 2스킬로 딜 교환하는구나 보니까. 템 나올수록 힘들긴 할텐데 아마.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. 아. 뭐세요? 응 안돼. 내셔 선체 다음에 그거 갈까? 님들? 벤시 갈까? 개인 선고를 막아야 사이드 이길 것 같은데. 그래도 균열 가야되나 그냥? 야소 저기갔네. 바로 채굴해주마. 어? 어 화이팅. 나 그냥 채굴할게. 어 맛있다. 아우 달다. 야. 벌써 풀채굴? 미쳤는데 그냥? 풀채굴은 아니네. 그거로? 앗. 앗. 앗 이게 마나가 안되냐. 야. 같이 돌렸으면 또 몰랐는데. 그쵸? 어? 아깝다. 할만했는데 그쵸? 야소 텔포. 호불까지 먹을만한데? 야소 여기서 계속 시간 끌면 그쵸? 미는게 맞는거 같음 그냥. 여기서 이득을 보자. 뿅츠. 개인쪽 한번 가봐 이거? 나 밀어볼래 잭스야? 맞았는데? 오케이. 따. 아니 야소야 장난해? 야 잭스야 임마. 너 죽어. 나 이거 돈 얼마 번거야? 미쳤는데? 어 이거 가져야겠는데? 템 살 되게 없다. 시간이. 넌 좀 봐줘야겠는데? 아래로 와봐 아래로. 오케이. 오케이. 이 친구도 미니언 없으면 못 들어오거든요. 미니언 있을 때나 좀 와리가리 하면서 카이팅 할 수 있는거지. 지금 미니언 없는데 야소야? 어 그래 그럼 사려야지. 그치. 이데리아랑 비슷해가지고 이 친구가 미니언이 있을 때만 할 말이 생겨. 얘도. 그냥 미니언 없을 때? 따. 자. 가버려. 미니언 없으면 못하거든. 이거 그냥 밀어도 되지 않을까? 드브는 안오는데? 자. 드거죠.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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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자. 드거죠. 아. 오케이. 여기가지. 까. 아. 바비오. 난 빼야겠는데? 바비. 야 이게 좋네. 좀 빼면서 하자고 펜 좀 사오자 나 4천원 있어 지금 이걸로 이속 받으면서 베인 딱 잡아보자 어 그래그래 어서오고 삽이? 미안하다 아 어? 아 너무 지성이 없었나? 문도 바로 넣고 있는데? 잠깐만 어어? 어 그래그래 다 잡긴 했네 그죠? 가론 갈만한가? 두명 잡긴 했는데 우리 그냥 치고 이 스키 나는 아 와 이거 바로 뭐야 본 패턴이요 오케이 좀 비상인데? 좀 비상인데? 좀 아쉬운데 그죠? 님들 님들 그 망한거 같은데요? 어 그래 게임이 살짝 큰일난 듯한 다론 먹고 글로벌 골드 손해보게 생겼는데 버릴거 버리고 그냥 사이드 갔어야 됐나? 너무 욕심부렸나 그죠? 아 좀 애매한데 어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 밀어보자 어 저 갈게요 님들 네 한번만 기다려 보셈 글어가는 중 에라 모르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깨자 그냥 아 오케이 여기 한번 밀어보죠 이거 어떻게 안되나? 대인이 빠진거 같으니까 나도 빠지자 어 탑 밀어놔 가지고 바텀 가다가 헬프 타면 딱 될거 같은데 그죠? 백스는 사이드가 맞아 이산프 탑 밀어놔 어 오오?? 어 오오? 아 아 아 위 근데 베인 컨디션 좀 안좋긴해 레드 먹어서 바로 오려나 근데? 애매하긴 하네 나 텔포는 있어 어 일단 먹었다 오케이 뭔데 야 드디어 잡았다 이거지 음 그래그래 바텀에 두명을 보네? 너희는 손해 좀 보자 너희는 손해보는게 맞아 베인아 그건 안될거 같은데 베인이어도 어 그건 안되지 욕심이지 결국 내 승리네 응 그래그래 야스워한다고 그냥 게임 끝내주마 아 마음 바뀌었다 어 곧 속어요 중반에 좀 삐구덕거리긴 했는데 이이셨잖아 응 곧 속어요 딜량만 보면 상대가 이긴거 같은데 상대가 좀 딜을 잘했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